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2일 오후 2시 51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방송드리기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구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투자에만 좀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구요. 한국조선해양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세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가격조정이 오는게 아니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종목별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치 자체를 보면은 일단 기관계에서 연기금에서 그동안 매도가 많았다가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고 있구요. 투신 쪽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투신하고 사업펀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단타 물량이라고 단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릴린트, USB증권 뭐 이런 보통 회사들은 외인도 보통 이제 단타 물량이라고 저희가 봐요. 그리고 지금 외인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으나 개인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배열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수급 들어오는 배열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지금 개인 물량들, 개인 물량들 같은 경우에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물량은 8만원에서 9만원대. 근데 외인물량이 지금 보시면은 많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아래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계 물량 한번 볼까요. 기관계 물량은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를 잘 해주면서 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 저항선 부분이죠. 일단 12만4천원 부근, 12만4천원 부근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이대로만 가주면은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여러분들 그거 거래량 터진 부분 기점으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서 삼각 부분, 삼각수렴이라고 했어요. 삼각수렴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 끝에 다다를 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더 나온다. 근데 지금은 차트가 여기서 급등하면서 우상향해서 가고 있죠.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 그려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해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살짝 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패턴으로 많이 가요. 지난 과거 차트 봤을 때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여기 부분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시면은 또 LPG선 세척이나 세척이나 수주했어요. 수주는 겁나 해요. 진짜로. LPG선 세척 2,270억 규모 수주 올해만 23척 휩쓸어.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이거는 뭐 읽어보세요. 미터나 이런 건 제가 굳이 안 읽어드려도 되니까. 일단 이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적재용량을 동족 선박 가운데 최초로 2,000mm 3제곱 늘린 8,6,000mm 3제곱으로 건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 파마나 운하의 정체를 피하기 위해 구파마나 운하 통항을 선호하는 선주들이 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설계 최적화를 통한 적재용량 증대가 선박의 운송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뭐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주가가 쉽게 못 올라오는 이유 말씀 드렸죠. 조선해양 보통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어디 뭐 디스플레이 장비 아니면은 뭐 물건을 판다. 뭐 어디 식품을 유통한다. 이런 관련주들은 수주가 들어오면은 이 유동성이라고 하죠. 유동성.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뭐 예를 들어 오늘 계약하면 2주 안에 전부 다 전량 출고. 한 달 안에 전량 출고. 근데 조선해양은 배한척 수주 맺으면 보통 1년에서 길게는 2, 3년이 걸립니다. 규모에 따라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유동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이 없는 거예요. 조선해양이 여태까지 배당률이 한 번도 없었죠. 그게 결국에는 현금 인여 흐름이나 아니면은 자본유부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적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 한번 같이 또 잡아보자고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여기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14만원 정도로 잡으시고 2차 목표가 14만6천원으로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목표가 14만6천원 그리고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뚫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의 2017년 거의 3, 4년 동안 물량을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도달하면은 손해보지 않고 어쨌든 물타기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어느 정도 좀 길게 횡보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좀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6시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이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매수가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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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